세계적 심리학자 스카펙은 아직도 가야할 길 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를 대면하는 데 따르는 정당한 고통을 회피하는 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해 가질 수 있는 성장도 회피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회피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직면해서 성장을 이루려고 하시는 편인가요? 성장을 위해선 고통과 고난을 통한 내면의 깨어짐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깨어짐 없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다른 방법이 없고 고난과 고통을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저는 예수님 이야기의 케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사연이 도착했네요. 하나님은 왜 고통과 고난 같은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나요? 성경은 우리가 고통과 고난이라는 시험을 받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장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는 성화라고도 합니다.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나이에 맞게 성장해야 됩니다. 만약 60이 되어서도 여전히 부모님이 밥 먹여주고 씹겨주고 화장실 따라가줘야 된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희 딸이 혼자 숟가락질해야 할 나이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숟가락질해서 밥을 먹도록 해주었어요. 처음엔 다 묻히면서 잘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아이에겐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겠지만 안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처음엔 아이가 힘들어했지만 결국 점점 좋아져서 손가락에 힘도 생기고 밸런스도 잘 잡으면서 혼자 먹을 수 있도록 성장했습니다. 아이가 좀 더 커서는 저희가 호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어만 사용하는 유치원에 처음 보냈어요. 영어를 못하는 딸 아이를 유치원에 내려놓고 인사를 하고 떠나는데 우리 딸은 우리가 가는 그 뒷모습이라도 끝까지 쳐다보려고 모자를 붙잡고 달려 나와서는 펜스에 기대서 저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아내는 눈물을 펑펑 흘렸고 저도 눈물을 글썽그렸었습니다. 급기야 저희는 딸이 보고 싶어서 차를 멈추고 내려서는 딸을 몰래 쳐다봤어요. 우리와 떨어지는 훈련과 전국을 해야 하는 딸에게 저희가 만약 나타난다면 안 좋은 역량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딸의 성장을 위해서는 딸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의도적으로 딸 아이 앞에 나타나지 않고 숨어서 지켜봐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도 똑같으시더라고요. 성장 성화를 위해서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을 지나가게 하실 때 우리 주님이 때로는 충목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나타나셔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성장 성화를 이루며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라는 시험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시험을 대야 하고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좀 심플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국은 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험이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과 고난이라는 시험인데요. 원어로는 도키마죠. 영어로는 테스트 또는 이그제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주는 시험인데요. 원어로는 페일마죠. 영어로는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마태복은 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 어려움이라는 단어를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는 단어로 사용하셨고요. 우리가 마귀가 주는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만요. 여기에 나온 기도하라는 원어적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계셨어요? 여기에 나온 기도는 가볍게 기도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주 간절하고 적극적인 수준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에게 붙잡혀서 밧줄에 꽁꽁 묶여버렸고 곧 죽게 될 상태가 되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구해달라고 아주 간절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수준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까지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사단과 싸우면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치시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해달라는 기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겸손의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은 시험이 올 때 어떻게 싸우게 해줬어요? 혹시 아직도 내 힘과 노력과 의지로 싸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싸우려고 하진 않으셨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육지의 소육을 이기는 것은 성령으로 이기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가볍게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시험이라도 하나님 없이 내 의지로 이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기도를 잘 들여다보시면 시험을 우리에게 주지 말라는 기도가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말은 시험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예의 없이 온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고요. 심지어 첫 인류인 아단과 화하까지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험을 이기고 통과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 후에 떠났지만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만 잠시 떠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주는 시험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기 바로 직전까지 계속해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살다 보면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드는 일도 분명히 있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랬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이 정말 넘사벽과 같은 다윗도 그랬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실패하고 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어떠한 자세로 싸워야 할까요?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된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걸어가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고 넘어져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고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승승장구하며 바다를 걷는 인생보다 어쩌면 바다 위를 걷다 물에 빠져서 예수님께 구해달라며 손 내밀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신앙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오히려 더 많은 은혜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로 변할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이라는 시험이 올 때면 성장, 성화를 위해 자라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오늘 하루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구해달라고 겸손하게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천해드릴 찬양은 세상 욕심이라는 찬양이고요. 달빛마을에 김상진 사극자님이 부릅니다. 세상에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차냐 손을 들고 차냐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차냐 손을 들고 차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차냐 손을 들고 차냐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차냐 손을 들고 차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위를 차냐 손을 들고 차냐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위를 차냐 손을 들고 차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차냐 손을 들고 차냐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위를 차냐 손을 들고 차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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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rze woo 또 밑에는 다운 부분도 소흡